안녕하세요. 하루 5분 면접 완성.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면접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요거는 상황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상황을 제시하되 공적 사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선공후사. 공적인 가치는 사적 가치에 반드시 앞서야 된다는 거죠. 실제 어떻게 답변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충돌했을 때 저만의 유머감각과 재치있는 상황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제시했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오히려 괜찮은데 앞부분이 문제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공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했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죠. 공적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이 유머감각이 강조되면 안 되죠. 상황 해결 능력을 강조한 거 아니냐. 상황 해결 능력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두 갈씩 앞부분에 핵심을 잡고 가야겠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성공 후사. 공적 가치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득과 유연한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상황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하는 과정에서야 기분 상하지 않겠다. 이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는 2차적이라는 거예요. 성공 후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여러분은 공적 가치를 앞세워야 됩니다. 성공 후사. 수많은 코칭 내용들에서 성공 후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나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면접관들을 보다 보니까 상사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평가 기준은 성공 후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본인이 어떻게 성공 후사를 위해서 원칙을 만들었고 그 방법을 적용했는지 그걸 제시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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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